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IT의 신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HSL 파트너스 IT의 신은 하죠. IT의 신. 그게 더 친근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의 신과 함께네. 네. IT의 신 이형수 대표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외로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여의도 내에서도 같은 건물에 그렇죠. 입주에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자주 섭외할 것 같습니다. 네네. 별일 없으면 부르세요. 올라올게요. 계단 몇 개만 올라오는데. 그런데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한동안 소외돼 있다가 올해 초에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 국면은 이른바 HBM이냐 아니냐 또 엄청나게 양극화되다가 그렇죠. 그렇죠. 또 같이 또 조정도 받다가. 그래서 좀 어려운 국면이어가지고 오늘 좀 이형수 대표님한테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근데 하고 계시는 사업이 많으시죠? 네. 요즘 뭐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텀맨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뭘 하고 해야 됩니까? 본인을 좀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저는 뭐 IT이신 이형수 유튜버죠. 아, 그래요? 네. 기자 출신이시고. 새내기 작가. 감사합니다. 바로 써먹는 이구나.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작가이기도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원래 그 기자 출신이니까 원래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이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자 출신으로서 더 알 수 있었던 영역? 네. 네. 네트워크? 네. 이게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기자를 시작하고 모바일 혁명을 그냥 그대로 봤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봤고 거기서 또 소재, 부품, 장비를 열심히 취재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보는 법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이클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센스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의 경험을 또 여의도 투자업계에 와서 또 이렇게 녹이는 과정에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자들이 취재는 잘해도 이거를 투자로 이어가는 약간 그게 조금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 얘기인가? 아니요. 훨씬 훌륭한 회사하고 계십니까? 아유. 그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기자 생활 이후에 또 실전 투자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이쪽 된 콘텐츠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평소에 투자에 접목할 수 있는 IT 트렌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최대한 많이 읽고요.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 정답인데? 그렇죠. 뭐 이게 왕도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쉽게 해보게. 세상에 날로 먹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투입하는 것만큼 나오는 거고요. 예전에 그래서 공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한 겹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고.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안 한 겹다. 이야. 훌륭하신 분이네.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왕도가 없다. 그렇죠. 왕도 있으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혹시 개인적인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는 테크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래도 틀면 나오잖아요. 영향력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종목들은 거의 다 요즘에 못하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데 제가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시세를 움직일 수 없는 삼성전자나 ETF 같은 것들.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대형주나 ETF 위주로. 맞습니다. 이게 또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제가 인기 없어지면 또 제가 좋아하는 투자 하려고.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니까 조언을 좀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어떤 기자 입장에서 IT 전문가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면 앞에서도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 테크 영역이 기술적인 난이도도 어렵고 산업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정부는 자기 업하고 관련된 것부터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하는 일 다니는 회사 그리고 자기네 회사의 경쟁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의외로 투자 아이디어가 멀리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와이프가 스튜어디스인데요. 와이프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무시했다가. 제가 가장 크게 놀랐는데요. 와이프가 예전에 한 2014년 15년쯤에 인도네시아 비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삼양라면이 우리나라의 그냥 넘버3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갔더니 무슨 불닭볶음면이라고 그런 라면을 앞에 다 쌓아놓고 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뜨기 시작할 때였네요. 뜨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에 거의 뭐. 그래서 그런 라면도 있더라. 되게 매운 건데 걔네들 매운 거 잘 먹는 거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가격이 아마 정확하게 제가 한 4만 원대였던 거 기억하거든요. 삼양식품이. 그런데 저는 이제 고정관념으로 아, 그래? 넘버3 라면 회사가 좀 잘 됐네. 이러고 말았던 거죠. 해외에서 이렇게 터질 줄 모르고.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구글 트렌드라도 좀 찾아봤으면 키워드가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흘려버린 거죠. 제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은행에 있는 텔러분하고 이야기할 일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달 이렇게 스타벅스에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거의 적금 넣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스타벅스를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스타벅스 투자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게 스타벅스가 이제 그 적립금이 이게 그 적립금을 이게 운용하는 자금만 해도 웬만한 은행을 넘어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멀티풀 리레이팅이 됐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저하고 이제 여의도에서 자주 모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애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트렌드가 이제 어글리 슈즈라고 못생기 신발. 필라코리아 그 해만 8배 올랐는데요.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니네 반에 5명 신을 때 이야기해줘. 그래서 5명 신었을 때 10%에 자기가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10명이 될 때 이야기해줘. 그래서 30불을 샀대요. 15명이 될 때 이야기해줘라고 해서 확 질렀죠. 그 해 2, 3배 수익을 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라는 게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 지낼 뿐이죠. 항상 대박 종목은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불닭볶음면이 그러했고 어글리 슈즈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IT 특히 반도체라는 게 B2C 쪽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질 않아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뭐 PC,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게 다 사실 우리 삶과 연결이 된 거고. 그렇죠. 이 측면에서 아까 그 사이클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에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이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그럴 때 반도체 사면 되고요. 다들 막 이렇게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좋아 그럴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게 전형적인 반도체 투자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거의 잘 못해요. 그런데 진짜 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원유하고 비슷해요. 거의 시클리컬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는 대한민국 경제고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는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경기를 보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항상 6개월 9개월 업황을 선행해서 땡겨요. 그렇죠. 그러면 올 초에 이렇게 숫자가 엉망인데 상반기 반도체 주가들이 오른 거 보면 어지간한 것들은 4, 50%로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반기 내년 업황을 땡긴 거죠. 저는 내년 반도체 업황은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내년에? 네. 내년 하반기는 어마어마하게 업황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주가는 먹을 게 없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한 1년 남았거든요. 1년 남은 거네요? 네. 이때 바짝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죠. 뭔가 삼성전자필투로 해서 반도체 걸려주는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또 슈퍼사이클을 또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줄이니 분들도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업다운을 겪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최근에 한 2, 3년간의 사이클이 과거나 앞으로도 똑같을지 또 거기에서 또 오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슈퍼사이클 외쳤다가 대차게 틀린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는 다 슈퍼사이클이래요. 양심 선언하자면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PC 사이클 때 보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가 같이 좋았어요. 같이 좋았고요. 모바일 사이클 때도 보면 시스템 반도체도 좋았고 메모리도 좋았거든요. 서버 클라우드 때도 시스템 반도체도 좋고 둘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땐 특징이요. 시스템 반도체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사이클이 TSMC만 온 거예요. 메모리는 그냥. 이런 사이클 처음이에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공급불일치. 이게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사이클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때 크게 훼손이 된 거고요. 그 훼손된 게 컸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더 크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라는 이 사이클이 중첩이 되어버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HBM이라는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라는 고성능 디렘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도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이걸 하고 대한민국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별로 비중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끔찍한 사이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90%예요.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를 담당하는 이 사이클이 온 거죠. 이른바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나요? 고대역폭 디렘. 이 HBM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일단은 주목할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메모리라고 하면 커머디티죠. 그러니까 법령품이에요. 어떤 보드에 꽂으면 다 되죠. HBM은요. 어떤 보드에 꽂으면 안 돼요. 아... 엔비디아의 GPU에만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A100하고 H100이라는 GPU하고 2.5D 구조로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속도로가 필요한 곳에만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주문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가 주문형이죠. 네네네. 그래서 재고라는 게 없어요. 주문한 것만큼만 생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보통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높은 멀티플을 주고 메모리는 낮은 멀티플을 주는 이유가 메모리는 항상 재고 때문에 가격 변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주죠. 그런데 HBM이라는 아이템은요. 메모리에서 거의 처음으로 주문형 반도체예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계에서 나온 첫 번째 주문형 반도체. 그렇죠. 대중화된 첫 번째 주문형 반도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크지 않죠. 비전프로라는 애플의 XR. XR기기. 그렇죠. 그게 중요한 반도체가 두 개가 있어요. M2라는 프로세서가 하나 있고 R1이라는 센서를 총괄하는 프로세서가 하나 있어요. R1 옆에 붙는 모바일 D램이 있어요. 기존의 LPDDR5X보다 수배 빠른 D램이거든요. 그게 또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존에는 메모리라는 건 커머리티였단 말이에요. 원유처럼. 그래서 시클리컬 산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메모리가 점점 차세대 디바이스로 올수록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메모리에 대해서 낮은 멀티플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멀티플 리레이팅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체 D램에서 비중이 얼마 안 돼. 2%밖에 안 돼. 그렇죠. 최근에 외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HBM이라든지 AI용 반도체가 많이 주목을 받는 건 맞지만 다른 반도체 시장 안 좋아지는 거를 더 이게 돌려놓기는 어려울 거야.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전체 시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그쪽 섹터는 환호할 수밖에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2%의 빚 그로스. 그러니까 빚 기준으로는 2%밖에 안 되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10%예요. 왜냐하면 일반 D램 대비해서 8배가 비싸고요. DDR5가 D램 중에서 굉장히 고부가 제품인데도 그것보다 5배가 비싸요. 그런데 이게 시장 전망치가요. 처음에는 HBM 향후 3,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0%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되다가 최근에 CTE에서 나온 보고서였을 거예요. 89% 나왔어요. 연평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의 상향 조정치보다 HBM의 시장 상향 조정치가 더 빠른 거예요. 최근에 리사수 AMD CEO가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가 300억 달러. 연평균 50% 성장해서 2026년이 되면 1,500억 달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1,500억 달러가 지금 D램하고 랜드 합친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 새로 생긴다니까요. 새로운 수요가.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굉장히 포지션 비중은 굉장히 작지만 일단 작은 게 고부가 가치. 그런데 이게 점점 더 확실히 커진다. 그렇죠. 중요한 게요. 우리는 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로서 산업 전문가일 때하고 시장에 와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뭐가 다르냐. 그 관점 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침투율이 10%일 때 주가가 제일 세게 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초입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래프가 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도 침투율 10%일 때 2차전지가 제일 세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ai는 이제 5에서 10%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꺾이겠어요. 꺾일 수가 없죠. 이제 초입이다. 네.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저거 hbm 너무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막 벌써 거품 낀 거 아니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거품은 맞아요. 거품은 맞는데. 네. 이게 안 터진다는 거죠. 당분간. 거기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게 성적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거품이 터지려면요. 엔비디아 주가가 꼬꾸라져야 돼요. 엔비디아 주가가 버티면 hbm은 안 꺾여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전문가라고 하는 팝라이인가? 네. 그분도 매도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밸류로서 설명이 안 되는데 이 패스 증가 속도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AI라는 게요. 지금은 자기네 AI한테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교육비 막 쓰잖아요. 네. 그러면 사교육비 쓰면 얘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아, 아끼질 않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사교육비라는 게 gpu예요. gpu를 최대한 많이 쓸수록 우리 AI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군비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빅테크는 있잖아요. 넘버3라는 들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정리되죠. 옛날에 수많은 os 있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os 말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네 AI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AI는 gpu를 많이 박을수록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교육 열심히 받는 거나. gpu는 사교육비랑과 동시에 군비 경쟁과 같다. 그렇죠. 어떤 건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그런데 거기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게 hbm이에요. 이야. 그거는 엔비디아에도 납품하죠. amd에도 납품하죠. 어떤 AI gpu에도 다 hbm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사이클 자체도 과거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hbm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양극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충분히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에서도 보면 양극재주들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반도체에서 hbm이 거의 양극재 같은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추진건 안 되어 gebru縮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